저 지리산의 곰, 야생곰. 맞아, 그게 아니라 지리산의 야생곰이야. 끼룩끼룩한 소리를 냈었어요, 어렸을 때부터. 끼룩끼룩. 모장님, 내놓으려고 했어요. 들어오세요. 야, 오른쪽은 차다. 그만, 안 돼. 앉아. 이거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으려고 하시는구나. 앉아. 비루기, 앉아. 안 돼. 그것도 보호자님이 강단 있게 딱 제압하시는데. 안 돼. 안 돼. 그러면 언제 진정되신지 모르겠어요. 네? 언제 진정되신지 모르겠어요. 안 돼. 안 돼. 언제 진정되신지 모르겠어요.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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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안 돼. 안 돼. 최초 문 잠깐만 닫고 계세요 아니야 해야지 나오셔도 돼요 나가시면 됩니다 안 돼 진짜 제작진이 다 빠진 것도 처음이네요 안 누르셔도 돼요? 영상이에요? 아 네 나야 나 타이트샷이 보고 싶대 이쪽으로 봐봐 우리 얼굴 살 풀고 차려 이게 무슨 일이야 저희 끼룩이는 일단 믹스견이고요 네 전종은 알 수가 없고 4살이고 중성화는 했고요 남자아이입니다 미모가 나왔어 드디어 미모가 나왔어 미모가 나왔어 인사에 타이트샷이 보고싶고 죄송합니다